안녕하세요. 오늘 Get Ready Me 4화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를 모셔왔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도부 이승아입니다. 오늘 승아씨와 함께 Watching My Back 컨텐츠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진짜 찐템들로 구성해왔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출발! 우선 저부터 가방을 한번 소개를 해볼텐데요. 저는 와 땡킴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 이게 안에 되게 많은 물건들이 들어가서 저처럼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가방이라서 이거를 정말 자주 들고 다니고요. 일단 대학생의 필수템 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드? 아 맞아요. 아이패드를 갖고 왔는데 사실 저는 노트북보다는 아이패드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많이 자주 들고 다닙니다. 저는 제 가방은 스탠드 오일의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이런 디자인을 들고 다니시는 대학생분들이 엄청 많으셔서 이런데 또 저는 짐을 진짜 많이 놓고 다니는데 얘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가요. 노트북 16인치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 엄청 크고 그리고 저도 준영씨처럼 아이패드가 들어있는데요. 아이패드예요. 대학생들. 진짜 필수템이고 저도 방송국 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패드로 하는데 코너 안에 코너로 배경화면 한번 관계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시가씨 배경화면 한번 공개해주세요. 진짜 귀여워요. 제 배경화면 진짜 귀여워요. 제 조칸데요. 4살짜리고요. 우주예요. 진짜 키즈 모델 해도 어머 키즈 모델 해도 될 정도로 너무 귀엽습니다. 저는 초록색 그라데이션으로 해놨는데 사실 저는 핸드폰 배경화면도 그렇고 요즘 여름이기도 하니까 심플하게 초록색 그라데이션으로 배경화면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아 핸드폰 진짜? 핸드폰도 있죠. 당연히 있어요. 제가 또 이 케이스가 요즘에 유행하는 케이스인데 저는 맹고보다 짠 거가 조금 더 귀엽더라고요. 무슨 하세요? 좀 다르게 다른. 이런 투명한 거는 빨리 안 질리고 오래오래 잘 낄 수 있고 어느 룩에나 어울리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투명색을 잘 끼는 편이고 여러분 여대생의 필수 파우치 안에 파우치를 저희가 또 뷰티 콘텐츠니까 살짝 소개를 해보자면 쿠션이랑 그리고 사운드 그리고 두 개 진짜 너무 필수. 요즘 여름이라 에어컨을 진짜 많이 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눈이 너무 건조해요. 맞아요. 심지어 저는 렌즈를 낀 사람이라서 렌즈가 진짜 뻑뻑하고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들고 다니는 편이고 이렇게 저의 파우치도 공개를 해봤고요. 제 파우치는 저는 원래 쓰던 파우치가 있는데 그거를 한 3일 전에 잃어버려가지고 급하게 대체될 수 있는 파우치를 썼어요. 근데 이게요. 뭐예요?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귀여워. 이거 뭐 아닌가? 어피치인데 다이소에서 파는데 저는 이렇게 화장품 파우치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 헤라를 진짜 많이 쓰는데 일단 그중에서도 헤라 쿠션 그리고 저는 틴트 틴트랑 약간 글로우 그리고 딱 수정할 수 있는 아이라이너 딱 이 정도 챙기고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런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세트로 팔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핸드크림 근데 승아씨도 똑같은 거 쓰시죠? 한번 꺼내주세요. 저도 탬버린즈 탬버린즈 똑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탬버린즈 정말 잘 쓰는 템이고 맞아요. 그리고 향수 음 코튼향 향수를 씁니다. 보시면 거의 다 썼어요. 진짜 많이 썼네요. 진짜 많이 썼네요. 또 저의 마지막 템으로는 이거는 친구가 며칠 전에 선물로 줬는데 손톱 큐티클 영양제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시간을 때우면서 뭐 보면서 이럴 때 저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추천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가방을 소개해보자면 저도 일단 준영씨처럼 향수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여기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귀여워요 이게 그리고 저는 보조배터리 이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대학생활 할 때 제가 이거 그 입문대에서 한 게임 행사를 참여해서 받아낸 건데 또 작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고 다녀도 부담이 없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팟 요즘에는 학교 올 때 닥터 차정숙을 보고 이거를 놓고 오는 날은 그냥 하루가 참 불행한 맞아요. 네 그런 날입니다. 토항로들은 진짜 필수템 맞아요. 에어팟 정말 필수템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눈에 봐도 스타일 차이가 취향 차이가 너무 잘 느껴지는데 승아 씨는 아마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는 좀 심플하게 맞아요.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갬성 있는 심플파 저는 약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아요. 아기자기 네 그런 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왓츠잉 마이 백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전달해 드릴 게 있는데 저희 아나운서고 겟레디위미 콘텐츠가 오늘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칸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마지막 칸에 출연하시죠? 아 마지막 칸에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 콘텐츠를 준영 씨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마지막 칸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곧 종강이니까 다들 행복하게 여름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분 김준영, 고도부 이승하였습니다. 안녕 얘 또 이게 좀 잘 돌아가요. 근데 이거 약간 심의 규정이 안 될 것 같아서 노래 좀 한번 돌려봐. 들어볼까요? 일단 얘가 진짜 맹고 콧물은 잘 뻑뻑해서 안 들어가는데 잘 돌아가서 여기로 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